정치권에서는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을 놓고 여야가 정면 충돌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은 탄핵안을 막기 위한 법적 대응에 나설 예정인데, 민주당은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한 국정조사까지 밀어붙일 태세입니다. 민지숙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은 이르면 오늘 김진표 국회의장의 탄핵안 철회에 대한 법적 대응에 본격 착수합니다.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이 심판을 청구하는 건 물론, 탄핵안 재상정을 막기 위한 가처분도 신청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법도 무시한 민주당식 나쁜 정치가 탄핵을 위해 꼼수를 동원하는 무도함이 도를 넘었다고 꼬집었습니다. 방탄국회의 오명을 벗기도 전에 방탄 탄핵까지 밀어붙이는 민주당. 심판의 날은 머지 않았음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민주당은 탄핵안이 보고만 됐을 뿐 의제로 올라간 게 아니기 때문에 국회법상 철회에 문제가 없다는 주장을 반복했습니다. 여당의 권한쟁의 역시 이동관 위원장을 지켜 언론을 장악하겠다는 꼼수의 연장술책이라며 반박했습니다. 이동관 탄핵에 대한 사유는 차고 넘칩니다. 꿈수로 잠시 탄핵을 미뤄도 민심의 탄핵은 피할 수 없습니다. 민주당은 오는 30일 탄핵안을 재추진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언론에 대한 무차별 압수수색, 검열 등 방송 장악을 막기 위한 국정조사도 반드시 관철시키겠다는 뜻을 드러냈습니다. 탄핵안으로 전국이 급속도로 얼어붙은 가운데 이번 주 시작되는 내년도 예산안 심사도 법정 기한 내 통과가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MBN 뉴스 민지숙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